안 돼 형님! 그냥 저도 안 된다니까 형님! 항상 음식을 하고 형님은 넘보다 30분이 지나가고 얘를 올려갖고 반튀김이 반튀김이 뭐가 반튀김인가 여기 형님 여기 쫙 간다니까! 쫙 이리 간다! 쫙 까지 여겨서 쫙 까자! 그럼 튀김이 이리 딱 돼서 가는 방에서 그냥 튀김에 넣어야 돼 여행이 딱, 여행이 튀긴 이렇게 된다, 아닙니까? 이렇게 되죠? 자, 가는 방향으로 계속 이래, 이게 다 튀깁니다.